당연히 서해 경찰들 좋아서 난리 났지. 올카는 어디 있었어요? 세토박스 안에. 유전TV 연결박스 알지? 너 서장님한테 칭찬 듣겠더라. 뭐 그래봤자 잘했다 말 한마디에. 티커트야 보자면 5만원짜리 도서상품관이 전부겠지만. 칭찬받으면 좋죠 뭐. 뭐 했어? 앉아 봐. 그냥 애들은 운동하고 나는 음악 듣고. 너 주량 얼마나 돼? 우리 안하면 소주 한 병? 그럼 반병만 원시 타고 자. 며칠이나 가요 이런 기분. 꽤 오래. 그래도 술은 오늘만 마셔. 그리고 다른 날은. 지금처럼 음악을 들어. 생각이 날 때마다 음악을 듣는 거지? 네. 잘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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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빨리 가. 죽여. 죽여. 죽어. 야. 죽어. 제발 죽어. 안 돼. 안 돼.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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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제발. 제발. 오케이. 아. 굿원 플레임. 굿원 플레임. 굿원 플레임. 굿원 플레임. 가oken. 자자자자. 잡아SCTime. 마원이랑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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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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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차 뺄게 나와. 뭐야? 웬 터치? 저 새끼 저거 저거 선수 아니야? 왜? 난 맘에 드는데? 정호도 선수야. 빙고! 나 옷 좀 늦는다. 어디 갔는데? 쉿! 비밀! 넌 찐따지? 그냥 우리끼리 놀지. 뭐하러 정호랑 명예공생 노는데 끼워서 못 볼 걸 봐. 찐따야. 너 자꾸 우리우리하지 마라. 그러다 정들면. 사귀면 되지. 뭐가 걱정이야. 난 너 싫어. 싫으면 시집가! 너 미쳤지? dett tou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